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기존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시장이나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밤에 F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75BP 인상했고요. 파월 의장이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장이 장중에 급격하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FMC 발표 이전에 발표되었던 그런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이 사실 고강도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주식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변동성은 이전과 같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MC 회의 이후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시 한번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F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또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트레이딩 쪽 접근을 성장주 쪽으로도 한번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할 종목도 그런 흐름 속에서 11월달 이슈 부각이 될 수 있는 또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쪽 섹터를 테마를 편입을 할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굴삭기에 들어가는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종이나 우크라나 재건 테마 우크라재건이나 아니면 네옴 시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거의 지금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주고 있고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로코어 같은 이런 건설기계 쪽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적 지표, 이 보조 지표를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 매수 구간에,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날 수 있다. 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그래도 좀 수익 기회 줄 때는 좀 챙겨두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열어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또 다른 종목은 데모라는 종목입니다. 이 데모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네온시티 관련 테마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는 12,500원 정도까지 가격대를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데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굴착해 들어가는 이어 브레이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도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온시티 쪽도 같이 엮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 네온시티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계속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2차 목표가 12,500원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편집을 했었던 태경 BK라는 기업이고요. 이 코크스 쪽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석유 코크스 수요 증가할 수 있다. 그게 음극제에 들어가는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드렸고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 코크스 가격이 석탄 가격하고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까 대체제다 보니까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반사익을 좀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입 가격 대비해서 5% 정도 수익권까지는 갔지만 1차 목표가였던 5,850원까지는 아직 체결은 안 돼서 계속 5,850원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6,500원 손정가 4,900원 전략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오늘 좀 사실 이미 간 성장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는 항상 매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겠지만 미리 올라갔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올라갈 만한 그리고 이번 달에 좀 이슈가 있을 만한 그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현재가는 만 3,650원이고요. 종목명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전에 이제 그 현대카드의 약관에 11월 말 정도에 애플페이 관련된 뭐 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최근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MC 회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 이슈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애플페이 쪽 다시 한번 부각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 벤 사업자들하고 이제 NFC 단말기 시스템 개발을 현대카드에서 뭐 같이 협업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부담은 없습니다. 자 왜냐 물론 이전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은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 특히나 이 스토케스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위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피를 할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또 이슈도 이번 달 부각받을 수 있을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마지막에는 또 오늘은 6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 태경 BK 5행시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종목명이 길었는데 6행시 또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그 애플페이 11월 출시 기대감에 자 한국정보통신 주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슈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자 현대카드 이미지 유출에 뭐 주가가 출렁거렸다 하면서 뭐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에이텍, TN 뭐 케이지, 이니시스와 같은 이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어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자리 자체는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FMC 회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좀 손절 짧게 잡고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현대카드의 그 약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의 이용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부측에 보면은 본 약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전에 분명히 애플페이 쪽 관련된 뭐 이슈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주가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반영이 된다면은 손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스토케스틱 지표의 이 과매도 구간이죠. 단기 낙폭 확대 구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그때 이후에 이 추대선을 그려봤었을 때 이 추대선 이탈,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스토케스틱도 과매도 구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를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들은 그 밑에서 나름 물량을 좀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물론 장대 응봉이 두 차례 정도 나왔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눌림, 어느 정도 단기 눌림이 나온 상황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그리고 이번 달 애플페이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나 아니면 전반적인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지지선 이탈하면 매도하고 만약에 올라가면 손절과 대비해서 훨씬 큰 목표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방식인 손익비가 높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6행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10월달 생쇼 출연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모든 매매 내역을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측에 있는, 제일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거나 1차 목표가 도달했거나 2차 목표가 도달, 그리고 손절과 터치한 종목들이 이제 확정, 수익이나 손실로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월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자 손절한 종목 2개, 그리고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손절과 터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2.5종목 정도가 손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손절을 나름대로 좀 짧게 잡거나 아니면은 이 눌림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면은 그 10월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빨간불로 물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태건 BK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편입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높은, 이격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잘 보시면 자 한국정보통신으로 제가 오늘 육행시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한 번쯤은 갈 때가 됐다. 국내 애플페이 도입 가능성이 재료다. 자 정말로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자 보여주자 한국정보통신. 통케어남방 부탁해요. 신기하게 오릅종목 가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아무튼 좀 좋은 이행시들, 육행시 이런 거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뭐 육행시 잘 봤고요. 네 아무튼 그 종목이 이제 가려면 사실 그 기운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곧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에서도 응원의 힘을 받아서 전력은 안 들어도 이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종목들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거 잘 봤습니다. 자 이 한국정보통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애플페이 출시와 관련돼서 사실 노출된 지가 좀 오래된 재료가 돼서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눌림목에 들어가긴 하는데 재료가 아까도 말씀드린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완전 노출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눌림목 매매가 유효하다고 보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종목이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테마가 소멸 직전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점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트렌드에 좀 부합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지금 애플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뭐 지난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막 그 금리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막 급등을 하고 달러인덱스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투심이 강하게 좀 위축이 됐다면은 사실 다음날 바로 이런 성장주들 트레이딩하는 거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변형적인 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제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fmc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반등이 나온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게다가 이슈가 있더라도요.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는 사실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펀드 같은 수익률을 평가를 했었을 때 샤프지수나 트레이너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 과거의 수익률을 비교를 하지만 그 얼마나 많은 변동성을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냈느냐 비교평가할 때 사용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매를 한다면은 리스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결국에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이슈 있으면서 좀 목표가를 손절가 되기보다는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은 충분히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은 1차 목표가 14,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